라디오 자파명님 시작하겠습니다 품절남 강원선생님 나와계시구요 너 왜 품절남이야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하중강원선생님에서 또 바뀌었네요 막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도도남 지사선생님 나와계시구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냥 죽돌 나와있습니다 그냥 나와있습니다 왜 품절남이시냐면요 그 저희 기초반 시즌4 강원자파명님 오프라인 강좌 오픈했잖아요 순식간에 마감됐거든요 아 그렇다 우리에게서 광고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샌베라반도 바로 마감됐던 아 정말요 그 소식은 또 처음됐네요 네 그 뒤에 이제 빈자리 없냐 앉아서 듣겠다 바닥에 앉아서 듣겠다 지금 있으신데 그래서 아마 내일 지금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또 2차 모집을 결혼이 약간 발생했는데 그걸 잠깐 오픈을 할거에요 공지를 했거든요 그때 아마 또 난리가 나지 않을까 품절남이시구요 전 바로 결혼이 약간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결혼 예 그래서 강호 선생님이 결혼이 약간 어디선가 발생했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니군요 제가 아직 마취가 좀 안풀려가지고요 지금 말이 잘 안되는데 결원입니다 예 그리고 뭐 지산선생님께서는 왜 도도하냐면 연락처를 안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싶어서 줄을 서 계신데 절대 대한민국 인터넷을 어떻게 보고 왜 앞에 다 돌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거죠 그렇게 찾아낸 노력을 그렇게 해서 얻어야 한다 그쵸 즉돌은 그냥 나와있구요 그리고 저번주에는 부득이 제가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강원선생님과 즉돌님과 그때 오신 반장님께서 대본에 충실하게 광고를 좀 해주셨더라구요 아 진짜 제가 편집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토시 하나 안들리고 대본의 힘이죠 애드립 하나 없이 참고로 저번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자면 원래는 광고를 안하기로 했어요 승기가 갑자기 아파서 그런데 강원선생님이 야 이거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할 얘기도 그런거 없고요 아 오프닝이 따로 없어서 어색하잖아요 그런거 없으면 항상 잡담하고 시작하는데 아 그러셨군요 근데 뭐 어쨌건 충실히 홍보를 해주셔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멤버십이 네네 가입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 뭐 특혜 같은건 없습니까 뭐 주인공인 강원선생님이 또 저번에 뭔가 없나 라고 이렇게 넌지씨 말씀하셨는데 아 그쵸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죽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는 월급쟁이구요 넌 월급이라도 받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르십니다 강원선생님은 달라요 인센티브 제도 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오프라인에 강의하실 때도 그걸 뭐라고 하죠 수업료 강사료 뭐라고 해야 돼 되게 저속한 단어 같아서 뭐라고 해야 돼 뽀지 뭐라고 해야 돼 그게 더 저속한데 차라리 수업료 강사료가 더 나은데 뽀지나 잡고 물론 드리구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강좌별 결제 안 하셨어도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셔도 다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근데 팁을 또 하나 더 드리자면 멤버십 가입하시면 강원선생님이 벙커에서 하신 다른 강의들이 또 많아요 많죠 전복과 반전의 순간부터 와인, 축구 별의별 걸 다 하셨고 대중문화사도 지금 하시고 계시고 그런 걸 이제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강원선생님 바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들으시면 강원선생님 직업은 또 두둑해지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강원선생님 강의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벙커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는 게 더 이득이다 마치 저희가 강원선생님을 파는 것 같지만 더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번에 호에 강원에 좌파명리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 편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잠깐 들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아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면 가입하실 때 가입 경로에 팟빵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라디오 좌파명리라고 정확히 네, 오늘은 네 팔자가 어때서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 또 예고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우짜요님의 사연이었죠 영화 감독이시거나 혹은 이셨던 우짜요님이 남겨주신 사연이 좀 화제가 됐어요 그 에피소드가 나가고 지금 앞에 나와 계십니다 네, 계속 웃고 계세요 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네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나 지금 네 네 우짜요님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짜요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시게 되셨는지 네, 지금 사실 앞에서 읽어주셨는데 지금 상당히 부끄러운 게 저는 조용히 묻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용히 묻어가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좀 솔직히하게 썼던 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될 줄은 좀 몰랐는데 공개수배가 되자마자 굉장히 놀랬어요 제법 보고 네, 되게 놀래고 되게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아니 감독이면 자신감 있게 저 이제 잘해요라는 이런 부분으로 좀 어필하고 싶은데 되게 의욕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게 혹시 좀 아유, 그거 잘 나왔는데 뭐, 미쳤다 네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궁금할 리가 없죠 네, 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공개 연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기회를 꼭 잡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 양 감정 속에서 막 충돌하다가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사연을 좀 읽어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죽돌림이 또랑또랑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닉네임 우짜유님 제목 이제는 제 분수에 맞는 꿈을 꿔야 할까요 1978년생 10월 27일 축시생 무오 년 임술월 임술일 신축시입니다 저는 영화감독입니다 아니, 영화감독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래저래 준비하던 영화들이 엎어지면서 자존감을 잃은 저는 아직도 준비 중이냐고 묻는 지인들을 피하게 됐고 언제부턴가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저를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술일주이자 임임 술술 병조린 저는 자존심이 상하면 마음을 숨기거나 아예 숨어버리곤 했거든요 사실 영화는 제게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재능도 존재감도 없던 제가 단편 영화들을 만들게 되면서 국내외 영화제들의 초청을 받고 운 좋게 작은 장편 영화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1999년 22살 신금대훈이죠 부터 시작되어 2006년 29 기토대훈 병술련입니다 애는 작지만 극장 개봉을 했고 그 사이에 준비하던 영화가 엎어지긴 했지만 2009년에도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가 작게 개봉했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토대훈으로 인한 축술미 사명 때문이었을까요? 점점 늪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노력하면 될 거란 생각에 열심히 했지만 숲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더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짧은 기간 동안 눈에 초점이 맞지 않기도 했고 꽤 오랜 기간 동안은 숨통이 막힌 듯 갑갑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안 좋은 사건 사고 또한 많았습니다 그렇게 늪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릴 때쯤 명리에 관심을 가지고 만세력을 보니 제 지난 대훈이 기미대훈으로 안 그래도 흙이 많은 제가 관성의 흙더미대훈에 깔려 있었더군요 게다가 자식과도 같을 작품을 내놓지 못하는 게 지장 간에도 없는 식상, 목 때문인가 싶어 한동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목대훈이 60대 후반에야 들어오니 미혼인 저는 평생 진흙탕 흙더미에 깔려 작품운도 자식운도 약하겠구나 싶어 꽤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없는 밝고 가벼운 장르로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준비하던 영화가 또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직 춤까지 하고 있는 무토대훈식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다짐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제가 혹시 헛된 꿈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혹시 저의 화대훈이 제 영화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영화를 적고 제 분수에 맞는 꿈을 꿔야 할까요? 죄송하게도 사실 새벽 1시 반쯤 태어나 자시일지 축시일지 정확하진 않지만 혼자 공부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영화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강원쌤께 여쭤보고 싶어 글올립니다 그리고 영화감독들 명식의 특징이나 오행별 영화 장르도 궁금합니다 방송 언제나 감사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마스터골뱅이 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우짜요님이 그래도 이렇게 명리라든지 뭐 타로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많이 많이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글 쓰거나 그리고 제가 사실 솔직히 소통하는데 약간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랑 그거를 통해서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보여가지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캐릭터 만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공부를 이거저거 좀 해보려고 노력은 했었죠 맞아요 실제로 그 주의 길은 제 명리학반에도 영화하는 친구들 많아요 내 캐릭터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해야 되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네 결혼시키고 인연시키고 살렸다가 바로 다음 시간에 죽였다가 뭐 그러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사실은 그런 캐릭터들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공부를 좀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명식들도 이제 좀 당연히 관심이 있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뭔가 그런 지난 한 2009년? 2009년 이후로 이렇게 뭔가 좀 뭐랄까 이게 좀 잘 안풀리면서 영화 쪽일이 네 왠지 이렇게 이 명시를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스스로 답답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네 좀 답답하긴 해요 하하하하 아 시작부터 하하하하 답답하실 만하다 네 네 그럼 뭐 냉정히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뭐 뻥치면 뭐하나 서로 다 소수들끼리 음 그런데 오늘 저도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해 드렸듯이 우짜연임의 그 또 영화인으로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네 네 영화와 명리야 영화감독들의 명식과 이런 것들을 좀 나름 제가 정말 우리 그 이 자판명리 라디오 자판명리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준비하고 하하하하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좀 재미있어야 될텐데 도움이 되고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미도 있고 그래야 될텐데 이번 에피소드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우짜연임이 78년 10월 27일 축시생 네 근데 이 자시생일 수도 있고 축시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애매하게 걸쳐져 계시는데 무언연임술월 임술일에 신축시 혹은 경자시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때는 일단 시간상으로도 축시 확률이 굉장히 높고 어 또 지금 살아오신 어떤 내용으로 보더라도 경자시보다는 좀 신축시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는 시간이 좀 불분명한 거를 이렇게 사주를 보실 때 뭐 부모님이 뭐 먼저 돌아가셨냐 뭐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냐 뭐 잠을 오른쪽으로 누워 자냐 맞아 여러가지 비방들이 있죠 네 비방들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분 말씀을 그냥 이분이 이제 축시라고 써주셨기 때문에 그냥 경자시는 예제를 하고 그리고 경자시가 되면 사주가 뭐 그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강원 선생님 의견에도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 경자시가 되면 좀 더 사주의 구조가 힘이 더 있는 이제 형국이 돼서 어려운 난관에도 이렇게 막 뒤로 숨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심축시가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신축시인 걸로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경자시가 되면요 이제 이 자수가 겁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관이 무토 술토술토 평간만 깨끗하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살 혼자 정근과 평간이 섞이는 게 없죠 이렇게 평간만 이렇게 딱 모여있게 되면요 관계에 있어서의 샤이함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평간은 뭐 자기 암구도 가질 게 없어도 뭐 되는 일도 가진 거 없어도 뭐 나와서 뻥 치고 막 강호도 막 헉헉 잡고 허세 좀 부리고 그게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거의 반사기꾼이네요 하하하하하 사기꾼은 아니겠지 그니까 뭐 난 뭐 안 된다고 사람이 있잖아 뭐 인상치푸리고 고개 푹 숙그리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그 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난 제일 불행하다고 살아더라 음 없어도 지르는 네 좀 없어도 뭐 좀 뭐 뭐 없으면서 있는 척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없어도 뭐 내 걸로 이렇게 모이는데 이런 자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영화판 이런데 이런 사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영화판이란 게 정말 엊그저께 손가락씩 받는 애가 오늘부터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그런다고 아 아 나 그런 경험 너무 많아 하하하하 그렇겠네요 네 정말 네 네 여러 사람의 앞과 뒤를 다 보셨겠네 그럼요 진짜 정말 어느 그룹에 비들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반이 이 바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특히 그런 영역에서 사실 좀 특수한 영역이죠 이 바닥이란 데가 네 다른 그 직업구랑은 다르게 그렇게 해서 결코 이렇게 그 여기 소침하게 다닐 이유가 없다 음 음 저는 관사론잡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딱 네 딱 오늘 처음 오자마자 도착하시자마자 받은 느낌도 그렇고 음 음 이거는 이거는 이 퓨어한 편간의 느낌이 아니다 음 깨끗한 편간의 느낌이 아니다 음 음 그래서 보자마자 신축씨가 그게 확실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포인트는 결국 이제 우리가 명식상으로 보면 이 임술 임술월 임술씨 네 임수가 술을 축토에 태어났거든요 음 음 여기에 헛 진짜 정말 명령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뭐라하니까 허를 찌르는 비밀이 숨어있어요 음 흔히 임수가 가을 토인 술월에 축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그 음 뭔가 이렇게 찬 기운으로 느껴지기 쉽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숨어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지선선생이 소개 저기 설명해 줍니다 그 경자실 경우에는 방금 강원선생님이 말하시는 어떤 허를 찌르는 뭐 그런게 좀 없을텐데 네 이제 이 술이라는 글자는 원래 화고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뜨거운 그리고 옆에 이제 모 양이기 때문에 오화가 이 작용을 뜨거운 작용을 더 가속화 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짜연님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어떤 식상이라는 글자가 좀 부족하시거든요 사주에 대해서 그러려면 결국 저 오술 인오술 합을 만들어서 인목을 끌어 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오술로 이렇게 끌어 땡겼을 때 또 또 역시 화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 좀 드냐 하면요 북극곰 수영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북극곰 수영대회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어휴 저 찬바다에 왜 뛰어들지 이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즐거운 거고 뭐 그거 실제 들어가면 따뜻하대 네 보는 사람만 추운 거 네 보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주적인 어떤 제 견해로 겨울은 원래 추워야 그게 좀 타당성이 있는데 약간 더위가 느껴지는 음 이상기온이네요 뭐 이상기온 네 요즘 너무 더운 것도 그런건데 음 그래서 어 약간 남다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구요 음 근데 그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내 몸 가지고 바닷가에 겨울에 뛰어드는 게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그러게요 그게 옆에서 볼 때는 약간 독특한 세계관과 사고 내지는 그런 것들이 음 약간 낯선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약간 이상기온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음 통상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근데 사주는 뭐 어차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이렇다라는 거고 음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음 이분의 사주의 의미가 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덥다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 그리고 조우상으로 굉장히 차가워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래서 아 불이 모자라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연지 오하 말고는 없어 보이니까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지예는 굉장히 그 밑에는 충분한 화가 네 그야말로 이렇게 제대로 된 틀을 갖추어서 지금 사실상 있으니 불이 막 숨어 있네요 네 이 이 이것을 너무 이제 한쪽으로 보면 안 되고 네 역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월주와 일주를 구성하는 임술이라는 네 글자겠죠 네 임술이라는 글자가 저는 참 재미있다 봅니다 네 네 저는 특히 여성이 임술을 일주일을 낳았을 때 저는 충분히 중요한 중요하다 보는데 굉장히 강한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버티는 거에요 버티는 거에요 일단 임술은 일주일이나 월주일 한 개만 갖고 있어도 네 이런 거 있죠 우리 좀 사는 집안이 그냥 망했어 뭐 전쟁이 나거나 이래가지고 네 대구는 사람들이 좀 살던 집안은 사람들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음 어 그 와중에도 밖에 나가서 식구들 먹을 걸 아무리지도 않게 네 어디 가서 구걸을 해오든 뭐 노가들을 해서 챙겨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임술이에요 네 예 예 예전에 그런 거 본 거 같아요 연주가 임술인데 어릴 때 좀 힘들었어요 예 낯섬PD님이 임술연 아니요 저는 아 임술이긴 해요 연 예 그러네요 저도 임술연이었군요 아 남 얘기하듯이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였구나 그게 임술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임술은 일단 그 글자 그 자체에 백호가 앉아있고 월공이 앉아있고 화개가 여기는 또 화개까지 앉아있습니다 오하가 있으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면서도 사실은 어 위에 연단에 서서 이렇게 주목을 받을 힘이면서 그리고 또 엄청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주목을 받게 되는 강력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주목을 받게 되는 들었던 들었던 포텐찰을 이미 안속에 갖고 있다 네 그리고 근데 물론 그렇게 그런 것을 성취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희생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임술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기꺼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깡이 좋으시군요 네 깡이에요 평관이거든요 임술은 평관의 관대입니다 그래서 임술이 가져야 될 딱 한 가지의 자세는 뭐냐면 끝없는 낙천성이 필요해요 임술이 우울해지는 순간 임술은 이제 더 이상 임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겠죠 만약에 곧 영화라는 분야가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더라도 그 맨 마지막으로 영화 찍을 사람은 나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이런 깡패와 같은 그 과단 싸움 바보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과남으시는 느낌 이런 힘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힘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힘이 임술한테는 있다 고독함도 즐기셔야겠네요 영화가 원래 고독해요 그런가요 그 사주가 어쨌든 잡기 라고 해서 수럴의 임수 그 다음에 임술 임술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최종적인 수렴의 단계 그래서 수럴이라고 하면 모든 사물들을 다 끌어 땡겨놔서 다 수렴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살의 계절 가을이죠 네 숙자 숙살 할 때 그 숙자는 엄숙할 숙자거든요 엄숙할 숙자하고 그 뒤에 살이 붙어 있다 그러면 엄숙하게 그냥 직역을 하면 엄숙하게 죽였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음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마음 아프지만 저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음 지금은 네가 아프겠지만 음 지금 내 맞는 게 아프겠지만 엄마의 마음처럼 나중에 후일 음 네가 좋은 뜻을 펼칠 수 있게끔 음 이제 아프지만 희망을 이제 담고서 매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원래 임술 일주이기도 하고 또 수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그 깜깜한 밤에 호수가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음 깜깜한 밤에 호수에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깜깜하고 그럴 때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네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네 근데 7년의 밥 원래 그 계절이라는 건 참 음향의 조화가 묘해서 저는 봄이 좀 슬픈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봄이요 네 음 이제 질일밖에 없잖아요 그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네 겉으로는 만화 방창이지만 네 속으로는 그래도 세상은 그래도 세상은 없고 꼬실 여자는 많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봄 여름 가위 겨울 다 가능한거 아닙니까 하하하하 근데 이제 밤은 그 저 이런 계절은 어두운 것 같지만 밝아올 일 밖에 없는거죠 네 그래서 너무 그 우짜연님 같은 유형의 사주들을 보면 약간 비관성을 가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아 이제 나는 밝아올 일 밖에 없다라는 어떤 미래를 바라본다면 지금의 당면한 어떤 현실이 좀 비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것을 추구하셔야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운세가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일단 바라봐요 희망적이고 또 좀 더 미래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에 먹고사는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이 호수에 좀 빠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꾸 앞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이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이게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적인 어떤 의미로 저는 상담을 많이 해 주거든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전공은 어떤 과목을 하셨어요? 아 저는 영화과 전공이에요 영화를 전공 그럼 확실하게 신축씨가 많네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좀 힘든 이렇게 사연들을 많이 적어 주셨는데 네 이게 힘든 거 하나도 없어서 솔직히 우리 죽더니 힘들게 읽었을 뿐이고 영화하는 사람 특히 연출하겠다는 사람 중에 이런 정도도 안하고 고생하는 사람은 어디있나 저는 이 도입부에 안희 영화감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확 이게 감정이 본래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해 아예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이 나이를 해봐야 마음도 안 됐는데 차라리 데뷔를 못한 감독들이 많아요 그렇죠 입봉은 더 쉽나요 입봉이라고 그러나요 수천수만 명 있겠죠 입봉은 모든 감독들이 많은데 사실은 좀 일찍 입봉하고 길게 이렇게 쉬는 사람이 아직 입봉 못한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한번 입봉을 하면 영화판은 그냥 한 편 찍고 30년 동안 안 찍어도 영원히 감독님이거든 아 아 그런데 내가 지금 영화를 못 찍고 있는데 감독님이라고 부를 때 그 그게요 비수처럼 느껴진다 그래요 어차피 차라리 아예 한 편 안 찍으면 아무도 감독님이라고 안 부른단 말이야 그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감독인데 아니면 또 내가 감독이 아닌데 근데 그러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진짜 마음먹게 달려있네요 정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미 늦게 시켰지만 이 축토가 이게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 축토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이 술토하고 옆에 나란히 있어서 이제 이 관승의 질서를 좀 흐트리고 있거든요 혼잡 혼잡 혼잡을 시키고 있다 맞지 네 근데 이제 이 축토는 다행인 것은 이제 그래도 이 이 시지만을 보면은 관인생이에요 네 정관적인 관인생인데 옆에 또 술토가 있으니까 사실 관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거지 네 네 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세계 유수의 감독들의 명식들을 공개할텐데요 네 감독들의 명식의 특징은 일부러 그런거 뽑은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랜덤으로 뽑았는데 실제로 감독들의 특징은 토가 많습니다 오 왜 그러냐면요 토가 뭐에요 토가 사실은 이제 지배거든요 지배 현장을 지배하지 못한 감독은 감독이 아니란 말이야 현장 네 현장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통솔하는 거잖아요 최종결정권이잖아요 감독은 그 다음에 토 라는 것은 또 중재 중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수많은 스탭들의 의견들을 또 막 저들끼리 또 하 또 이 영화판에 가보면 정말 천하의 모난 인간들은 다 모아놨어요 하하하 그럴거 같대요 하하하 성실 진짜 족같은 새끼들 하하하 개성있는 사람들 다 모을거 같긴 해요 그냥 수집에서 만나면 그냥 바로 편싸움이에요 하하하 네 그걸 어떻게든 묵고 살라고 또 사악 사이에서 막 이 진짜 입안에 혀처럼 또 사악 굴얼야 되는게 또 감독이야 하하하 중화의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감독들을 사줘야 토가 많다 하하하 토가 없어도 내가 유일하게 내가 한국 감독으로 소개할 소개해도 되는 사람이 내가 친하니까 욕 안하겠지 하하하 선생님 생각 아닙니까? 하하하 선생님 욕들도 괜찮으시잖아요 하하하 난 괜찮아 하하하 내 동생같은 애니까 곽경택 감독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하하 하하하 나 군대에서 만났어요 하하하 근데 이제 곽감독은 토가 술토 하나밖에 없어 하하하 근데 그 토가 깨끗하게 관인색이 시지에서 관인색이 됐어요 하하하 그러니까 이 술토가 아주 빛나는 거지 하하하 하나가 있어도 제대로 쓰시네 하하하 하나에서도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또 토 중에서도 감독들은 술토가 많아요 아까도 말한다고 아까 우리 지선선생님이 말했듯이 이 토 중에서도 술토가 굉장히 감독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 술술이 술술 이렇게 병존이 많아 오늘 내가 갖고 온 삶 중에서도요 찰리 채플린 감독도 술술 병존입니다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팀 버튼 감독도 술토가 두 개에요 근데 토 중에서 가장 이동성이 또 이 광력적인 어떤 나와바리가 강한게 술토거든요 지지 중에서는 물론 청간에 무토가 제일 크지만 지지 중에서는 이 술토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게 로케이션도 해야 되고 영화제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은근히 시커면서 취재부터 시작해야죠 뭐 헌팅 뭐 촬영 뭐 개봉하면 뭐 연극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온 전국에 개봉을 해야 되고 잘되면 외국에도 개봉해야 되고 영화제도 있고 이런 그래서 굉장히 이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술토가 감독의 힘으로서는 굉장히 굉장히 적절하다 저희 말씀을 듣고 오면 영화감독 아니면 뭔가 마피아 보스 같은 데도 되게 어울리네요 원래 원래 술이라는 글자가 저녁 뭐야 한 8시경이잖아요 그때 개들이 많이 짓잖아요 그죠 꼭 술시에 개들이 많이 짓죠 네 개들이 왜 짓냐 뭐 귀신들이 개들의 눈에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술토는 원래 귀신자리라고 하거든요 귀신자리 그래서 화계에 이렇게 붙어있고 귀신자리 그러면 귀신이라는게 뭐 진짜 으스스스한 귀신의 의미보다는 근본적인 성향이 그 약간 우리 현실세계 말고 이상적인 세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세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뭔가를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내는 장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술이라는 글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구요 종교인 이상적인 세계들 영화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나도 술이 있는데 술이 두개여야 된다고 아까 생각했는데 분명히 왔어요 영업복이 되려면 두개 아니 한개가 있어도 이제 잘 생조되어야 된다 술자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술토만 토만 토가 워낙 많다보니까 토를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또 일간인 임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수가 또 나란히 월간과 일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세히 일간이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떤 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제 감독이 되려면 일단 저는 일간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신앙해야 된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신약하더라도 일간 자체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요 그 아까도 말한 그 적같은 놈들의 수많은 얘기를 속에서 매일매일 변수가 발생합니다 절대 대본대로 찍히는 영화는 없어요 매일매일 변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페이스가 한번 잘못 말리면 이 영화는 살아놓아 지 잘났다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올텐데 그러니까 이제는요 많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좀 주연비아가 좀 떴다 새끼가 그냥 나오면 지가 감독 나는 나는 그 꼴 나는 정말 그 꼴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음 어떤 모 감독님이 계세요 나보다 한 몇 살 많은데 좁혀지네요 이분이 이제 딱 거의 정말 데뷔작도 훌륭했고 그다음 작품이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되고 영원이에요 완전 좁혀지네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게 된 이 중에 하나가 감독 지를 하려는 주연별로 그냥 파묻어버렸어 현장에서 나는 이제 그 마음을 고맙습니다 잘아있지 게이븐은 일관이 너무 세튀거 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줄미를 패면 어떡해? 팼어요? 응. 반죽이 났어. 하지만 강원 선생님은 그걸 이해 하신다. 나는 뭐 나도 충분히 그러고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걸 못 보거든. 근데 이제 그 배우들이 이상하게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뭐 이렇게 되면 제가 영화가 잘 배운 스타가 되면 저의 영화를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근데 나는 진짜 내가 감독 편을 들을 수가 아니라 그렇게 현장에서 감독 흉내내는 놈 치고 올해 절대 못 간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감독은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현장 가보면 사람들 다 바쁘게 움직이는데 감독은요. 디렉터스 체어에 그냥 앉아 있어요. 감독은요. 감독은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독들이 뭐 굉장히 불편하게 일 많이 해. 근데 진짜 헐리온 가면 감독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물미어 헐리온 영화는 레디 고도 감독이 안 해요. DP라고 디렉터 포토그래피. 우리말로 감독하면 촬영감독. 촬영감독이 레디 고 액션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독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군요. 왜냐. 그 수많은 사람이 부산에 움직이는 과정에 딱 한 명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 돌하라는 것을 보면서 그때그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판단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동중정의네요. 그게 감독이야. 그러니까 배우들이 자기가 연기하는 것 지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감독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 그게 감독인 거예요. 배우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지만 그건 지지도 모르는 거지. 지가 자체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서 감독을 제외한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은요. 그 순간밖에 몰라요. 그 순간밖에는 그 순간밖에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다 잘하려고 그래. 배우는 특히 이제 주연에서 점점점 미터 내려갈수록 나오는 신이 몇 개 없을수록 진짜 많이 개오바들 합니다. 그 다음에 조명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후카시 팍팍 넣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한 순간에 장면을 찍는데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속에서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은 감독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독이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점에서 이 일간 임수는 옆에 월간에 임수를 갖고 있고 또 옆에 신금이 또 임수를 지원해 주고 있고 다음에 축토안의 개수도 임수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이 임수하고 무토가 괜찮은 짝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이 임수가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일지월지에 임수가 뿌리를 못 내렸다는 거 이것이 약간 공중 누각 같은 느낌 위는 화려한데 누각의 뿌리가 바로 밑에는 튼튼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스크럼을 임수를 좀 잘 짰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딱 보여준 건 저는 감독의 명식이다. 그런데 저는 감독이 감독 같은 직업은요 원곡보다는 배운 운이 더 중요한 직업이라고 봅니다. 어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영화 같은 경우 소설 같은 건 상관없죠. 똑같은 예술이라도 어말로 소설은 팬만 있으면 됩니다. 응 근데 영화는 아무리 저해산으로 찍어도 매득이 들어가고요. 비슷하게 찍으면 수십억 조금 조금 뭐가 이렇게 뭐 주인비 한 두 명 잘 쓰고 한 100억 넘어갑니다. 이거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 돈가치가 없어졌다고 그러지만요 50억 50억 딱 편차를 들고 삼성동 나가면 괜찮은 회사 한 두 개 삽니다. 그걸 갖다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영화 한 편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에요. 여기 영화 한 편은 사실은 회사 하나 만들고 꽤 큰 중소기요 하나 세우고 흥하냐 망하냐 게임하고 비슷한 규모의 경제적인 규모를 갖고 있어요. 스텝을 사원으로 치면 몇 백 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트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근데 문재는 감독이 예술적 결정권자이기는 한데 자본의 결정권자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쉽게 말해서 공장으로 따지면 공장장이기는 한데 사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는 공장장이지만 사장 대우 공장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공장장이야. 뭐 거의 제작자를 기업하는 봉준호 박찬욱 뭐 최동훈 뭐 이제는 이제 뭐 유승환까지 뭐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냥 그냥 지금 대한민국의 감독 특히 이제 대비하는 대비하는급의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 공장장 비정규직 대우 공장장이라고 자꾸 비참해지는데요. 뭔가 책임만 많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하는 일은 그거 안 되면요 영화 안 되잖아요. 영화 안 되는데 누가 CJ로테 욕합니까 감독 욕하죠. 간섭은 다 하면서 어 그러니까 결제권은 없으면서 요즘은 모든 투자하는 자본이 자 이 사실상 편집권을 가져요. 이 영화에 이제 사실상 미학적 주체는 편집권 최종적인 편집권을 누가 가지냐거든요. 네. 지금은 다 투자사가 가집니다. 아 그래요? 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우리도 이런 건 또 확 흘려서 따라가는데 존나 빨라. 그러니까 사실상 권한은 없고 없는데 나중에 독박은 감독이 공장장이 비정규직 공장장이 다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편집한 것도 아닌데 어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보다 더 비참한 경우는 그 한때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같은 명작품들을 찍었던 우리 이명세 감독님 같은 베테랑 베테랑 감독님이 찰장 세 번도 못 나가고 해고되기도 한다는 사실 감독이 중간에 잘려 하지마 네 응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러면 밑에 배우들이나 스태프도 말 안 듣겠네요 감독이 그렇게 잘리면 그래서 이제 참 옛날에 몇천 황현은 죽을 때 나라가 일본에 뺏기고 난 뒤에 절명실을 남기고 자결하잖아요 난작인간 식자인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난세에 지식이 노릇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요즘은 난작인간 감독인이에요 난세에 감독해보기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자본에 이른바 경영적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감독비는 그러면 훌류도 마찬가지에요 이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노력과 의지 상관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원에 의해서 네 그래서 어떤 또 그때 어떤 기운을 가진 이른바 특수 관계인을 만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거에요 혼자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TV 드라마도 거의 대부분 외주화되면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처럼 TV 드라마를 공짜로 보는 거니까 영화처럼 이제 박스오피스가 이렇게 집게가 안되는 시청률 말고는 안되니까 이제 살벌하면 덜하지만요 지금 그 영화 그래서 요즘 드라마 여자 작가들 외주제사 사람들 작품 들어갈 때마다 사주보러 다니는거에요 아 아 아 아 이 감독 제 감독 이배우 저배우 프로필 다 들고 다니면서 아유 그냥 책이야 책 하하하 누구랑 해야 지금 이번에 되겠냐 이제 그런 정도가 점점 경쟁이 살벌해지기 때문에 그 감독에게 중요한 것은 명시대힘 보다는 대운과 세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짱윤 님의 대운의 힘이 우짱윤 님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미 김희 대원분이 다 얘기했잖아요 네 네 대운이 좀 굉장히 힘들다 어 힘든 사시다 음 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거 아닌가요 음 명식에 그럼요 아 그럴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거죠 아 버티고 있는데 일단 이 명식을 이제 그 통관의 개념으로 보면 통관이라는 이제 그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이 심금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음 음 그리고 또 하는 지금 직종에도 맞는 얘기고요 이 심금이 이제 이 살아있는 이 그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25세 전이죠 이 2020년은 정말 이 금의 기후를 너무 너무 금의 기후를 너무 일찍 다 허비 했습니다 이때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일찍 일찍 뭔가 그 조명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금이 힘인데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통관으로 보기보다는 관완으로 보고 저는 금수용순으로 보고 싶은데 저처럼 금수용순으로 보게 되면 이 토는 가장 명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의미가 발생하냐 이 토하고 화가 귀신이 귀구신이 되는데 이미 과다한 토의 기운 속에 또 대원의 토가 오므로서 왜냐하면 영화감독이라는 게 현실적인 직업이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영화감독을 하고 싶어요. 영화감독에서 돈을 벌고 얼마나 번다고 그럼 뭐 봉준호 최동원이 아마 많이 벌었겠지 그 사람들이 돈을 벌자고 영화를 선택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또 이상 영화감독이라는 것이 주는 위대한 명예력이 있거든 간지가 있죠. 사실은 그게 정말 뿌리칠 수 없는 마약과 같은 명예력이거든 관인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평관인데 이거는 관을 잃게 만드는 힘이 되겠죠. 관이 너무 과다해져서 귀신으로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우짜요님은 평소에도 그런 그 어떤 그 성공의 명예욕으로부터 초연해지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에 그게 너무 많으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욕망이 너무 많아. 그니까 이제 이 지나친 건강은 흡연을 해치는 거예요. 네네. 하하하하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또 대우까지 덮쳐오니 이거는 어깨에 힘을 가득 넣어 가지고 올라가 마운드에 올라간 투수와 같아. 그러면은 150 던질 수 있는 투수인데 130도 못 던져요. 지나친 내가 욕망을 해치고 있군요.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관은 동시에 이 관이 과도하다는 것은 관이 과도한 분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건강을 생각해야 됩니다. 관은 잘 바랄까 하는 기운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지사선생님이 절차를 했는데 이 안이 관토 안에는 사실은 만만치 않은 불길이 있거든요. 아까 눈이 눈에 약간 눈이 막 이렇게 안 보일 초점이 이렇게 안 맞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다 화해과다에서 오는 그런 정서입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젊으니까 이게 그냥 대충 어느 정도의 대미지 큰 대미지를 안 남기고 후유증을 안 남기고 넘어갔지 만약에 이제 50대쯤 되어서 만약에 그런 걸 다 가면 바하처럼 돼요. 아이고 단순히 어떤 일에 있어서의 엉킹 뿐만 아니라 이게 몸으로도 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미대우는 무호대우는 이어집니다. 이 미토는 말다시피 안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화를 품고 있어요. 화랑 다름이 없는데 이 도대우는 이 화토 쪽으로 쭉 흐르게 됩니다. 이 화토 쪽으로 쭉 흐르게 되면서 지금 기미와 무호짐 대우에 돌입해 가지고 지금은 지금은 굉장히 이제 가장 그 힘든 터널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66세가 될 때까지 계속 화토로 나면 그런데 나는 시발을 X댄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찜질방에 가둬놓은 느낌인데요.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인생은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사실은 이렇게 운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내 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운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그때 예 매해 왜냐하면 보통 감독들의 그 작업의 단위는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느 한 작업을 준비하면 이제 그 대본이나 이제 이 트리트먼트 취지에서 트리트먼트 정도까지 가는 게 한 1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본 작업하는 게 한 1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시고 다니고 뭐 또 한 1년이야. 총 프리프로독션이 한 3년 감독들한테 이게 3년이 이제 보통 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세운을 잘 활용을 세운의 기운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5화의 기운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제. 화의 기운이 뭘로니까 화의 기운을 쓰겠다. 이걸 굉장히 대화할 때는 하나만 알고 들으면 모르는 겁니다. 이제 이 화의 기운을 올때는 화의 기운이 이제 몰려오게 되면요. 신금이 위태로워져요. 신금을 지켜야 되는데 신금이 공격당하게 되면 자기는 그 업종에 밥숟갈을 놔야 되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는군요. 그래서 그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정사대원이 정사대원은 좀 얘기가 좀 달라요. 정사대원은 왜 얘기가 다르냐면 이 사화가 여기서 드디어 아까 문제를 원국에서 문제를 듣는 축토가 드디어 드디어 밥값을 하게 되는데 이 사화가 축토 원국의 축토랑 만나면서 사유춤 유금을 유금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유춤 삼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이 강렬한 결핍의 때가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이 귀신 귀구신대원에서 어마어마한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7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년 남았다고 하더라도 세운이 지금 잘 흘러갑니다. 병신 정유 정유 무술 기회 경자 신축 이 무대원의 끝단이 사실 앞에 무대원의 앞에 4년은 힘든데요. 계속 화토목으로 여는 세운이 다 대운하고 세운이 다 화토로 흘러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세운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신의 추구할 그런 힘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뒤에 정사대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무호정사 이 기구신대원에서 세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리듬을 만들면 오히려 실질적인 생활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돈벌 사업하는 기구신대원 보다 기구신대원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신대원 때 일은 크게 잘 벌려. 근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남은게 없어. 많이 확장시켜놨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기구신대원 때는 오히려 힘드니까 자기가 힘든 걸 느끼니까 모든 걸 굉장히 한 번 생각하고 말고 두 번 생각하고 그리고 꼭 지출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든 최대한 줄여보고 그리고 좀 긴축 재정을 하다보니까 어디서 남아 이게 번근은 작은데 대차 대전표를 따져보면 이게 오히려 플러스가 더 커. 그래서 그럼 뭐 용신대원 때 무조건 우린 다 대박나고 기구신대 우린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휘열이 이때가 나는 더 좋은 포인트가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정사대원으로 가면 원국의 원국의 부족한 목기운들도 보완이 될 수 있고요. 이게 화원인데 왜 목기운이 보완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임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유축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금도 끌어들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물하고 자기 어떤 용신적 개념의 금하고 다 합을 하기 때문에 재물적인 것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수라는 것은 원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결국 합쳐지는 게 수의 어떤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 월, 일, 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걸 사주를 근무하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연에서부터 저 출생 시간으로 이제 흘러간 때 출생 시간을 인생의 말년이나 아니면 뒤늦은 그다음에 이제 월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어떤 과거나 조상자리 뭐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조상자리에 있던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한 40대 정도가 되면 임수끼리 이제 합쳐지는 거죠. 물들은 이렇게 합쳐지고 그것이 이제 시간 쪽으로 시간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생시 자리에 좋은 의미를 가진 글자들 그리고 저 축토가 좀 못마땅한 축토가 나중에 이제 그 정사대운이 될 때 좀 이어보이는 목소라요. 네. 이어보이는 그러니까 사주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과 시기가 되면 좀 이쁘게 작용을 하는 그래서 뭐 희용기구안을 너무 이렇게 막 그 따져서 아 나이 내 인생 망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분수에 맞는 꿈을 꿔야 할까요 이렇게 써주신 게 제가 좀 닉네임은 웃자유신데 많이 웃으려고 웃자유신 같은데 노력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이제 타이밍을 좀 그런 때로 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가시면 저는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 물은 어 또 강약의 어떤 의미보다는요 청탁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 물이 많아도 저 사대강처럼 이렇게 썩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네. 하지만 작아도 그 물이 맑을 때 사람들이 그 물가에 와서 놀 수도 있고요 네. 또 특히나 이제 이런 수혜 관념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신을 잘하셔야 돼요 음 자기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음 그거를 잘하면 이제 저런 40대 이제 정사대훈의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물가에 딱 놀러와봤는데 어 이 물이 탁해 그러면 엄청난 이제 방감을 오히려 이제 큰 구설이 될 수 있는데 음 음 어 소문 듣고 와봤는데 음 물도 정말 깨끗해 음 그러면 정말 이제 뭐 그 정말 대박이 터지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 좋다 그래서 수신도 굉장히 중요해서 음 항상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임수는 수신이 진짜 중요해요 네 이게 원래 임수의 원래 그 근본적인 글자의 어떤 파자를 좀 할 때 선비가 갓을 약간 삐딱하게 쓴 글자라고 어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삐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물은 본원적으로는 맑고 깨끗하지만 그런 내부적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금방 탁해지기도 하거든요 음 이게 갓을 삐딱하게 쓴 거고 그 옆에다 이제 사람 인자를 붙이면 이제 아이벨 임자에요 음 아이를 내가 뱉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다 라는 건 그 몸 상태가 굉장히 청정해야 되거든요 생명을 잉태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항상 이 임자는 어 수신 정말 그게 자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갓을 삐딱하게 쓰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면 어떤 시기나 순간에 정말 극찬을 받는 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순수성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서 서태지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언제 떴느냐 하면 어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뜬 거에요 오 우리 태지 오빠 네 가장 사춘기 때 순수했던 시절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뜬 거고 그렇죠 나중에는 뭐 장사꾼이니 뭐 별소리를 다 들었겠지만 저는 그 그 저 동일한 어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딱 판단해 보면 가장 순수했을 거나 장사 이런 개념 말고 나는 정말 음악을 정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맞아요 임임임이잖아 서태지 네 그래서 그 순수성을 잃지 않았을 시기 아니면 또 내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순수하지 못한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어 했나 그러면 이제 물은 또 특징이 이게 정화를 잘해요 스스로 자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정을 또 잘하고 그래서 물은 원래 근본적 지혜를 암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익히지 않아도 이 수일주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많이 배우고 익히지 않아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그 수신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좀 때를 잠깐만 좀 기다리시면 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를 기다려야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감독이 참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감독이 이제는요 작가도 해야돼 지가 작품을 써야돼 네 시나리오를요 시나리오를 쳤어야 돼 홀로든 지가 쓰는 감독 거의 없습니다 다 작가가 쓰지 어 써야돼죠 왜 선택을 왜 감독이 다녀요 소품 감독까지 사실은 감독이 다 해야돼 우리나라는 감독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일 큰 일이 이제 이 자 어떤 작품을 할 것인지 컨텐츠를 감독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음 그걸 왜 감독이 만들어야 돼 사실은 프로듀서가 만드는 건데 어 우리나라는 프로듀서들이 이렇게 이렇게 감독 안 된 놈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하하하 여기까지 다 이제 이 땅의 프로듀서들에게 미안해요 근데 사실이잖아 나만 다른 거예요 응 나도 돼 요즘 말로 팩트폭력이라고 하죠 하하하하 사실이잖아 하하하하 감독들이 막 시나리오까지 써야 되고 마이텔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걸 이제 또 뺏기기도 하고 도둑도 맞고 뭐 그러는 거지 뭐 네 자 이제 그럼 이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작품을 이제 준비하느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데 본래는 본래는 공포영화 쪽 이다 여겼다가 젊을 때는 이제 근데 이 공포영화도 재밌어요 약간 이제 일주가 임밈 수잖아 이 수가 이 공포 감정적으로는 공포거든 자신의 용신의 장르를 선택했더니 어릴 때는 저를 선택하신 거죠 본인은 별로 그게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첫 단편영화를 찍었는데 공포를 의도하고 찍진 않았어요 근데 공포로 그게 알려지면서 이제 조금 알려지게 됐던 거예요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제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은근히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제가 의도치 않게 이제 공포영화 쪽으로 계속 했던 거죠 신기하다 저도 모르게 계속 그쪽을 되게 묻어놨던 거 같아요 그게 참고로 제가 오늘 9명의 감독의 명실을 갖고 왔는데 그중에서 공포영화로 영화사에 남은 감독이 이제 히치콕 감독의 명실을 보면요 기해년의 임신월의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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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축시 완전 물바다예요 백호 네 그 백호의 물바다라고 할까 거의 축 이때 이제 축 축일 축시는 거의 물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거의 뭐 천지가 물바다인 거죠 어 그래서 정말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터도 많네요 네 네 이거 자리 다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올라가도 상관없지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걔들이 뭐 어차피 뭐 미국에서 그런 거 저희 방송은 재밌겠다 한류도 해서 강원좌파 명령이 고소하고 이러면 재밌겠는데 고소를 해 옛날에 그랬잖아 김남일이 왜 네 저기 월드컵 개막 전날에 연습기 프랑스 라 하다가 기단을 갔다가 보내 버렸잖아 김남일이 그랬잖아 네 내가 목에서 까락 그래 하하하하 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아 게시판이 아니죠 딴지 라디오 에피소드에 올리는데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런데 그때 가요 그 그 단편영화를 찍고 네 처음 이제 그런 그 할 때가 이 경신대원이었다 네 맞아요 네 금의 기운이었다 그죠 이 수의 기운을 수의 인수를 보자해 주는 네 이게 짱불 땅불 땅불에 떨어진 거죠 음 그러게요 네 그게 재밌죠 근데 근데 이제 2009년에 옴니버스 영화를 찍었었는데 이거는 무슨 영화였는지 말씀을 안하셔가지고 그건 음 전주영화제 네 네 그러니까 이거 2006년에 음 제가 데뷔하게 됐던 영화도 약간의 시리즈물이긴 했어요 근데 네 편의 장편영화였는데 그게 이제 다 공포영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도 공포로 제가 데뷔를 했었고 2009년도 옴니버스에서도 되게 여러 편의 돈을 주주려는 영화였는데 그중에 이제 저는 약간 공포를 하고 싶어서 음 공포의 느낌이 나는 영화를 찍었죠 네 공포 음 저는 그 공포 괜찮다 네 화 되어온다 그죠? 네 환불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관이 과달 관왕 관왕 하잖아요 네 관이 많다는 것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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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부럽다 사실은 공포 영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남자를 위한 공포영화 이런거 네 에로틱 에로틱 공포 이런거 어 진짜 에로틱 스릴러 전 사실 이게 무리여가지고 나한테 공포도 맞지만 에로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호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근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에로틱스를 저도 좋아합니다 하하하하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압니다 에로가 나오니까 갑자기 화개해져서 아 야 그거 뭔지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거 아 언제 좋고 있네 언제 좋고 있네 언제 좋고 있네 한 30번 봤어요 하하하하 30번 30번이요 아니 어떤 특정한 장면 때문에 하다가 찌르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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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구요 하하하하 너무 좋아한다 너 하하하하 아니 어 이게 아니라 구playing쉬귀 윤itta adds 의문든 Vatican 아니 저도 관왕하고 싶어요 하하하하 참 안타깝게도 수 Stirn 허리 고장나서 당분간에 불가능한 거 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자 근데 괴랑하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너무 그렇게 그 죽자적으로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ät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가 나오니까 아까 흥분을 가신다고 해서 겉만 너무 흥분하네요 저도 관 왕 하고 싶어요 좀 드리고 싶어요 참 안타깝게도 숙인 허리가 고장나서 당분간에 불가능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죽자적으로는 생각하면 안 된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남자 관객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꼭 내 영화를 남자들이 와서 본다는 뜻은 아니고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남자 관객들의 특징은 특징은 선 굵은 논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장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선이 굵은 그런데 그게 참 재밌는 게 똑같은 영화를 남녀 연인이 보고 나오면 굉장히 서로 다른 반응을 합니다 싸우기도 해요 주로 싸운 내용을 보면요 남자들은 저의 뭔 말이 돼 이거 가지고 사실 영화는 논리학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남자들은요 일단 내러티브 이야기 구조가 자기의 논리 구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이 아닌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쏘면 안 죽는다는 무조건 저렇게 차려가면 안 되고 이렇게 점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야 무슨 총에 총알이 도대체 탄창을 갈아들이느냐 몇 발이 나오냐 지금 뭐 세형 이런 별 비본질적인 가지고 목숨을 견난말이야 근데 그래서 어떤 그 굵은 논리를 가진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뭐 그건 뭐 그냥 뭐 홈드라마일 수도 있고 스릴리일 수도 있고 로맨틱 코미디일 수도 있어요 사실 로맨틱 코미디일이라도 혜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로크하고 다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리얼한 그 현실의 논리를 안에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그런 스타일의 영화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제 이 더 많은 감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볼까요 바로 대부를 찍은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네 어 무진월의 갑수렬의 은축씨에요 네 완전 토바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반 깡패였네요 자기가 깡패였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코플라가 대부를 찍을 때는 대비 감독이고요 파라마운트가 어떻게든 저의 사랑으로 찍을 하고 배우도 유명한 분 한 명만 쓰고 사실 지금 그때 배우들이 그때 다 유명해졌지만 그렇죠 그 영화를 적을 다 알파치노 다이언 키튼 재미있게 다 무명이었고 그 아버지 그 저기 뭐야 아 아 아 박준원 아 아버지 했잖아 아 이거 터 어떻게 좀 생각했더니 응 써주세요 어 써주세요 아니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봤는데 말롬 블란드 아 말롬 블란드 아 말롬 블란드 말롬 블란드 한 명만 그나마 이른바 주영껏 배우고 다 무명이었어요 지금 보면 멋있다는데 아 근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찍은 그 영화의 그걸 보면 저기 뭐야 어 메이킹 북을 보면 자꾸 예산이 오버돼 그래서 중간에 코폴라가 해고당할 뻔합니다 주식이 쉬는 감정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웃다대고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어 찍자를 부려 해고당할 뻔하는데 그때 부사장 누군가가 이 앞에서 실드를 쳐준다 이거야 야 이거 될 것 같은데요 어 그냥 이 새끼 하는 짓은 밉지만 좀 우리 더 씁시다 아 그분이 난 사람이네 그거 그러면 난 사람이야 사실은 우리는 나도 책에서 베풀으면서 이름을 얻어서 써먹으려고 이름을 외웠는데 끝까지 안 외우죠 나이도 오려 서른여섯 살인가 그래 그러면 근데 이 부사장순놈이 끝까지 이렇게 실드를 쳐줘서 그나마 목 안 떨어지고 간거야 근데 그렇게 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시키는 그냥 그것도 근데 동네 회사도 아니고 파라마운드도 상대로 네 이게 간거죠 이게 간목 아닙니까 간목 사주를 보니까 이제 토하고 목하고만 구성이 있는데 딱 두개밖에 없어요 결국 이 겁제들의 도움을 받았다는게 그렇죠 겁제들 겁제가 그래서 꼭 나쁘게 작용을 하는게 아니죠 아니다는게 또 급제가 있기때문에 그런 짓이 가능한거고 저글래편으로 만드는 저글래편으로 만드는 아 그렇죠 그 한명이 끝까지 다 좋아가지고 이 영화가 그냥 수백배를 벌어들이게 되죠 그런 비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다 토의 힘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얘가 믿은건 뭐냐 지 자신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영화의 로직과 래러티브를 믿은거에요 이건 낸다 그냥 시나리오 작업을 갖다가 콤플라가 있거든 원장을 가지고 마리오 푸조의 소설을 가지고 하는 작업을 자기가 자신을 믿은거에요 그러니까 지가 믿으니까 자기가 믿어주는 사람이 저 적에게서 적진정에서 나온거지 이게 이게 토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살벌하게 토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 선생님 여기서 시비 한번 걸어도 됩니까 네 이게 외국사람이잖아요 네 연월일시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지고 오시나요 네 못 믿겠어요 네 이게 진짜라고 어떻게 믿죠 네 한국사람도 아니고 네 하여튼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되나 하하하하 갑자기 왜 교회를 주님이 알려주셨대요 아 예 보지않고 믿는 자가 진복자니라 하하하하 다수주면 믿겠습니다 네 사실은 교회 때문이에요 뭐 음 의외로 이 기독교 사회에는 생년월일시가 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문제 때문인데요 아 그래서 몇백년 전에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네 교구에 그때는 중국등급이 뭐가 없잖아 네 근데 우리나라도 왕조사회 때나 왕이나 실록에 등장해야 내가 언제 언제 몇시었나 뜨는걸 알지 근데 교구에는 분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렇게 루이 암스트롱처럼 그 자기 생일 좀 살짝 속에서 재밌게 재밌는 사기 해프닝 블랜타가 뽀록나게 되는게 그 교구 기록 때문에 정확하게 남아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해외 출상자들의 기록이 더 정확하게 네 저도 오늘 강원선생님한테 새로운 사실을 압니다 그러게요 저도 처음 압니다 실패했습니다 네 니다 그냥 코플라 감독의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더 센걸로 가면 찰리 채플린이죠 네 찰리 채플린 이야 이거는 뭐 정말 살벌합니다 그냥 흑인간이네요 네 기충년의 무진월의 임술 임술이 나옵니다 꼭 임술 임술의 경술 이게 술술 아까 나왔죠 네 그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는 채플린을 그냥 단순히 코미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건 진짜 찰리 채플린에 대한 진짜 오독이죠 찰리 채플린의 그 코미디 연기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네 그가 사실은 이제 온갖 자신의 그 모든 단편영화부터 무승영화 유승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사실상 그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가치 휴머니즘이죠 그래서 사실은 채플린야말로 저는 그 CIA가 옳다고 생각해요 채플린은 공선주의자에요 네 그니까 그것을 일관되게 네 자기 자신을 웃기는 놈으로 만들므로서 네 자기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이제 이른바 그 정말 허술하게 이럴 데 없는 방랑자로 만들므로서 네 어 20세기 사회가 그리고 그 당시 파시즘 사회에서 붕괴해가고 있는 어떤 인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의 복원을 자신의 작품원에서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모든 타임즈 같은 영화를 크레딧을 보면 채플린이 1인 6역을 합니다 네 감독 주연 다음에 어 대본 음악 촬영 6역 여섯개 혼자서 다 찍은거에요 편집도 하신건가요 네 그게 진짜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자신의 영화를 자신이 지배하고 통치한거죠 어떤 타협도 없이 네 그래서 토가 이렇게 네 이게 정말 이 임술 그리고 그 옆에 임술 일주가 옆에 다시 술토를 끼고 이런 그 힘을 부릴 때 어떤게 바로 이렇게 보면 이 옆에 임수 옆에 경검이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검편 편인이 네 음 이건 이제 끼죠 끼 선생님 그럼 혹시 그런것도 나옵니까 찰리 첼프린이 본인을 희화시켜서 그런 감동을 줘서 사실 엄청 잘생기기도 했잖아요 굉장한 미남 배우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또 여성 편력으로 잘했는데 그런것도 혹시 네 네 그런데 너무 이제 관에 관에 전황화한 관에 과다 아 인데요 근데 이제 채플린의 여성평시력은 좀 정신분사학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만들어 그냥 남자가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것보다 약간 롤리타적이었잖아요 채플린은 배우만 노려서 되게 그래서 사실은 이른바 이제 그 속류 기독교 사회가 굉장히 찰플린을 기난했는데 사실은 어찌보면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어 그런 어린 여자 그래서 그런 지금 굉장히 어떤 인간이 가장 숭고한 그리고 가장 손에 닿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찰플린이 제대로 섹스가 되지 않았다라는 데 제 전재선과 손목을 손목을 긁으시나요 아 채플린의 순수함을 믿으시는군요 아 그건 여자로서의 연이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잘 알겠습니다 왜 어쩌다가 거기까지 사실은 말 넘김에 얘기하면 마이클 잭슨이 이제 그 아동승애로 이제 기소되잖아요 네 사실은요 그건 진짜 좀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클 잭슨은 마이클 잭슨은 지 자신이 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왜 그냥 뭐 대여살짜리 애들은 남자 홀딱붓고 그냥 목욕탕에서 그냥 물장구 치고 놀잖아요 처음 봤는데도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걔는 진짜 마치 양철북의 오스카처럼 7살 이후로 사실은 성장을 안 한 아이예요 몸만 어른이 된거지 걔는 그냥 영원한 피트팬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아동성애로 기소했다 이거는 그때도 이미 많이 미국사에서도 나왔는데 마이클 잭슨의 돈을 노린 아이 엄마 아이 부모들의 그런 홈탁한 돈 좀 뜯어내려는 나중에서 밝혀져서 엄청 고생했죠 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스필버그도 진토 술토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토가 거의 없는 그것도 하늘에 덜렁뜨 토가 없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클린틴 스토드 감독 어 그러고 그런 화고급만 있어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클린틴 스토드 클린틴 스토드 감독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마초적인 배우로 유명했지 않았습니까 네 어 그 재밌는 건요 이 사람이 그가 감독으로서 성공을 거두는 60-70대 대원을 자세히 보시면 그때 다 토 대원이 와요 네 어머 네 재밌죠 네 이때 감독으로서 온갖 영광을 다 차지하거든요 네 어 여기서 희망이 좀 하하하하 그만큼 토가 감독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우디알렌이에요 우디알렌은 물론 기토가 하나 되어 있는데요 우디알렌은 을해년에 정해월에 신해일에 기해시 밑에 해 에요 수영을 하고 있네요 하하하하 신금일주가 해수 네 개를 깔았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정말 정말 오늘 그 우리 우짜윤님한테 제가 그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런 겁니다 저는 그 강한 자가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음 이긴 자가 강하다 음 음 음 음 어떤 훌륭한 영화를 찍는 감독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대박을 터뜨린 영화를 찍은 감독 중요하지 않아요 네 사실은 제 가장 영화 감독에서 위대한 위너는요 올해 영화를 찍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죠 그게 제일 힘들고 그게 가장 사실은 모든 감독이 꿈꾸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100편을 이렇게 찍은 임근태 감독이 임근태 감독이 임근태 감독 그 차례 임근태 감독도 그랬답니다 90편 넘어가면서 이게 이 작품은 지금 찍고 있는 이 작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라는 공포 네 그래서 그 당시 충무로 얘기로는요 90년대 이런 얘기가 또 들어왔어요 임근태 감독은 전쟁이 되죠 다음 작품 계약을 안 하면 지금 작품의 엔딩 시린을 안 찍었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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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얘기가 그 당시 있을 정도로 그런 대감독들한테도 한 작품을 더 찍는 거 또 한 작품을 더 찍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영화감독은 영화를 찍을 때 감독이거든요 영화를 안 찍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뭔가 영화감독이 은퇴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여기는 정년퇴직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영화감독은 계속도 영화 찍고 있냐 라는 얘기를 듣는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챔피언은 우디 알렌이다 이거야 그렇죠 네 근데 우디 알렌은 왜 그런 정말 진정한 감독으로서의 챔피언이 될 수 있나 보면요 네 이 막강한 해수가 아이고 오행이 또 위에 예쁘게 지지는 해수 다인데 방금 우리 저기 낯선이 말하는 것처럼 위에 또 첨가는 나머지 오행을 다 갖췄네 그래요 참 진짜 아주 얄밉죠 네 정말 그러면서요 이 해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상관입니다 상관 네 상관다워요 네 그 영화는 상관의 영화거든요 수많은 수다의 영화 끝없는 말 말 말 그러니까 저작비가 덜 느르거지 끝없이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닌거에요 물론 큰 대박은 없지만 네 그런데 아 anybody in the States 기왕이면 유광이라고 예 투자를 많이 했었죠 왜냐면 유효가 얼마나 그리고 이렇게 여배우들이 와서 막 다음 전엔 옥철아가서 하세요 하고 지금 막 최고로 핫한 애들이 막 와서 앞에서 알짝거려 지금 여배우 흉내내신 거예요? 하세요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대를 내내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순위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이제 이 우대할레는 수다와 여자의 영혼인데 실제로 삶도 언니랑도 참 많이 이제 미아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이안 키튼 뭐 수많은 여성과의 사건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하하하 좀 과다하죠. 아이키튼 목욕이 네기가 전부 상관의 목욕이야. 입으로? 하하하하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많은 구슬수도 오르고 욕도 칙싸게 처먹었지만 자기의 그 힘으로 그 기운으로 자기의 그 오르지 그런 스타일의 영화만 찍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운명대로 영화를 찍으신 분이에요. 명략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처음 영화에 출연했을 때가 마틴 리트 감독의 프론트라는 58년인가 9년 영화에요. 지금 몇년도에요 지금? 2016년도에도 영화를 찍고 있잖아 지금. 맞아요. 반세기를 영화를 찍고 있어요. 반세기를 이게 이제 참 희한한 힘입니다. 음 그래서 그 이 술토의 기운이 강한 술토의 기운을 크게 강하게 갖고 있고 이 토의 기운이 강한 우자연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뭔가 좀 시선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영화를 기획하고 축구해야 되겠는가 승비를 떠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강세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요. 적어도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성공을 거둘려면 세 가지의 결정구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그 투볼 피처들은 절대 성공을 못 한대요. 세 개의 결정구를 가져야만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고 거기서 밥 숟가락에도 뜨고 살 수 있듯이 감독도 내가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만 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문바 뭐 아주 내가 싫어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작가지만 작가로서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이문절이 있는데 글을 인정하시는군요. 나는 그 사건보다 글 잘 쓴 사람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가리가 썩어 썩어. 네? 삭제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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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과 재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죠. 그렇죠. 인격과 재능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그런 말을 했어요. 대비를 할 때 적어도 3개의 작품을 작품이 내 서랍 안에 있어야 된다. 삭제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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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대비장은 다 좋아. 음. 아 아 그런데 그 때문에 시스템 얘기 성공을 걷다 하더라도 넥스트 넥스트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에요 대부분 글장애들이 빵 터트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영화감독이 더 심해요 이제 그래서 적어도 세계에 자신의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두 가지는 아까 정해지지 않습니까 에로 공포 에로 공포 아니면 더 에로 우리는 에로를 사랑합니다 사실 겸손하시죠 강원 선생님께서 귀한 자료를 가져 오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영화감독들 사주를 쭉 봤는데요 참 이 코플라 감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용호 연의 축까지 그러니까 시간의 축토까지 해가지고요 토들이 연부터 시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찰리체프리는 역시 마찬가지죠 연에 있는 토가 또 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출생시간까지 그 다음에 팀 버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에 있는 수가 그 시간에 있는 개수까지 일단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디 앨런 같은 경우도 그 연에 있는 시가 이게 지진일기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크린트 이스투드 감독 같은 경우도 연에 있는 화가 출생시간까지 쭉 이렇게 화가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 우디 앨런 아래 보시면 이제 조지 루카스 감독은 연에 있는 감목들이 사실은 시까지 이걸 이어져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스티븐 스피르크버그도 마찬가지로 연에 있는 병화가 화가 계속 이어져서 시까지 이제 돼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이 팀 버튼 감독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나머지에 일곱 분 그러니까 일곱 분이 처음에 시작과 끝을 동일한 형태의 직업적인 특성으로 가져가는 거죠 곽경은 때 감독도요 연에서 시까지 화가 다 이어져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강원 선생님도 출생 연에서부터 출생시간까지 뭔가가 이어져 있죠 그게 수혜요? 네 뭔가가 이렇게 그런 경우들을 이제 대가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짜님 사주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패턴이 유사한지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이런 패턴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연에 있는 토가 출생시간까지 쭉 한결같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적 과정에서 이 사주를 이제 여기 영화감독들하고 딱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대입을 해보면 어... 패턴이죠 그러게요 굉장히 비슷하다 굉장히 유사한 패턴 그러니까 사주가 다 다를 것 같지만 뭔가가 자꾸 계속 이어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것들이 시간 미래까지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제 영화감독의 뭐 오행적으로 좀 밝고 화려한 걸 뭐 추구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계속 공포 음... 이런 식으로 쭉 저는 일관성 있게 물은 이렇게 끊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또 연결되잖아요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쪽으로 패턴을 잡으시면 저는 대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너무 유사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공포에도 또 종류가 많잖아요 네 저 우리를 에로스를 에로.. 에로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강황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꼭 남자들을 위한 영화의 의미보다는 이 관들을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전체가 나아기 때문에 전체의 패턴을 결국 저들하고 이제 친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제 제 살이 혼잡이라 쟤들이 사주에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하이프가 어디 딴 데 가서 당신이 그렇게 남자가 많다며 사주 보고 와서 제가 사주를 보는데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하루에 적어도 10명 정도의 여성분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직업적으로 가면 사실은 바람기도 없어지고요 정말로 그렇게 풀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강아 선생님 말씀대로 남자들을 약간 포커스로 한 공포 그 다음에 약간의 애로 그리고 사주가 일관되게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굉장히 패턴이 저는 좋은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계속 일관되게 한 직업을 밀고 가시는 게 이렇게 대가들 사주를 보면 정말 딱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이 사주 8개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 사주 8개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런 어떤 패턴이 확 눈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원 선생님 말씀하셔서 눈에 보았는데 다 연결되네요 그렇게 알고 뽑은 것도 아닌데 그치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가들이라고 하든지 유명세를 크게 떨친 분들의 사주들을 보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에서 부터 시까지 뭔가가 일관되게 이어져요 근데 여기 그때 사연 남겨주신 거에 늦기 전에 영화를 적고 제 분수에 맞는 꿈을 꿔야 할까 했는데 그 분수가 영화인데요? 네 다른 꿈을 꾸실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전공도 그렇게 가셨고 또 그때 출발했던 어떤 것들이 저는 끝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간에 신금 정인이 있다는 것은 이게 한 개만 있잖아요 보통 자기가 전공 자기가 공부한 것으로 직업을 삼을 때 성공을 거두는 기운입니다 시간에 정인이 되어있을 때는 시간에 정인이 정인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저 지금 우짜연님 같은 경우는 시간에 정인이 밑에 토로 생조가 되어있는 신축이니까 그래서 더욱 더 이루어졌어요 원래 이 신금은 술을 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약하다고 보거든요 경금이 이제 금생수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데 약하기 때문에 이제 저 금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어서 좀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남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뭐랄까요? 아우 저 왜 저렇게 드세게 생겼냐 좀 이런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아까 뵀을 때 그런 이미지가 안 드시는 거예요 저런 기상으로 무슨 영화감독을 하실까 속으로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경금이었으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스스로 맺고 끊음을 분명하게 하고 또 이렇게 금의 기운들을 숙살이라고 하죠 탁 자를 때 자르고 냉정하게 할 때 냉정하게 하고 일관되게 그런 어떤 것들을 이미지화 시키면 앞으로 더 제가 볼 때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인공도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렇죠 네 때리고 탁이 맞는 선생님이 그렇죠 그랬어요 심금이 과다한 토에 묻히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토다금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런 권한 숙살 권한을 좀 끄집어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7살 편관들이 강한 분들이 카리스마를 잃으면 좀 멋없어 보여요 좀 이미 눈빛에서 좀 꼬라지도 있어 보이고 이래야 좀 그게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 좀 멋있어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나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쪽을 생각하시면 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미있네요 제가 좀 넋을 가있어 갖고 싶어 네 문자에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계속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듣고만 계셔가지고 아니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 하나하나 공부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는 입장에서 저는 열심히 들었고요 한편으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좀 답답함이 있네요 이 토의 시기를 어떻게 잘 할까 제가 처음에 제가 미쳐난 실력의 제 명식을 딱 열어봤을 때 굉장히 놀랬었어요 이 토 이 산사태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그리고 불까지 지우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무런 극장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미 앞에 감독들이 이 위대한 감독들의 명정에서 감독들이 다 산사태를 막고 있죠 그리고 또 질문이 제가 저는 임술이 처음에는 괴강으로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괴강으로 보는 책도 있었어요 저는 원래 안 보지만 괴강으로 원래 보는 책도 요즘에는 괴강을 또 두 개를 더 추가시켜가지고 여섯 개로 괴강을 보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다양하군요 근데 여기 보시면 괴강이면 더 좋고 뭐 나쁠 건 없죠 카리스마 사주를 이제 그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패턴을 좀 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편해지거든요 사주를 보면 근데 이제 하나하나의 글자에 이제 집착하게 돼요 처음에 아 이 글자에 있어서 이거 문제나 충이 있구나 그런 어떤 사소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하나의 어떤 글자 텍스트에만 너무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이 전체의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 데 되게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말문도 안 떨어지고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볼까 그러는데 이제 우짜장님 사주가 저는 이 감독들 영화 감독들 여덟 분 이거 본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라고 봐요 뭔가 대가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자질이 일단 주어져 있는 거죠 뭔 소리죠? 근데 진짜 개강으로 봐도 영화에서 계속 사람 죽이면 되죠 안 그래도 계속 연쇄살인을 하길래 이걸 개강이라서 그랬나 제가 사실 영화가 엎어져서 그렇지 글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영화 한 편인데 그 영화 한 편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사실상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동생 같은 친구가 곽경색 감독인데 뭐 그 사람이 훌륭한 감독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나는 그 친구는 친하니까 옆에서 오랫동안 봤잖아요 데뷔할 때 그리고 데뷔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힘들 때 그리고 세 번째 작품으로 기적적으로 또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리고 성공을 거둔한 직후에 또 왕창 말아먹어가지고 비까지 수십억이 적게 됐을 때 뭐 그리고 그런데 지금 이제 11편을 내가 찍은 끝없이 영화를 찍고 있잖아요 매년 1편 찍을 그게 난 대단하다고 보는데 근데 나는 그 친구에서 본 거는 그거예요 우리는 그 친구의 영화를 보지만 정말 난 기계 같아 끝없이 시나리오를 썼어요 데뷔할 때도 시나리오를 내기를 들고 왔어 그때 제 영화사 할 때도 우리 영화사에서 데뷔했거든 아니 두 번째는 우리 영화사에서 찍었는데 그때 우리 영화사가 망했지 근데 시나리오를 내기를 들고 왔어 네 개를 한 번에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 프로듀서하시는 분한테 이것만 절대 하지마 했는데 그걸 꼭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광경색의 잘못은 아니야 우리 프로듀서 지낸 문제지 근데 그리고 이렇게 막 힘들 때에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막 그래서 말아먹고 나니까 뭐 아무도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고 우리도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 쟤는 끝났어 하고 이제 충분해서 완전 퇴줄됐을 때 그때 나온 시나리오가 친구거든요 아 그게 다 망하고 난 뒤에 완전 망해가지고 이제 쟤는 끝났다 뭐 이제 뭐 이제 이럴 때 그때 이제 머리 빡빡 깎고 이제 막 그런데도 지치지 않고 아무도 만나 주지 않고 그런데도 끝없이 신화를 쓰더라고 800만 관객이 그때 말했다 아이가 그런데 나는 그때 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옛날에 내 부산에서 같이 술먹고 다니는 아이가 아니구나 둘이서 술을 많이 물어 다녔거든요 술도 마시고 같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토의 자세거든 정말 시종예일하게 끝없이 선생님이 그런 걸 옆에서 봐서 아까 우짜연 님한테 야 이 정도 고생은 다 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제 주위에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 뭐 PD님은 PD님대로 뭐 작가님은 작가님대로 사실 다 힘들거든요 다 힘든데 너무 힘들어요 영화는 정말 왜냐면 엉덩이 무겁게 또 그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공을 들이고 공을 들였다 한들 그게 될지 안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힘든 일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근데 저는 제가 글을 올렸던 이유는 기왕이면 되게 잘 살고 싶었어요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힘들다 보니까 꼭 그 전에는 내가 영화만 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약간 생각이 나이를 먹어서도 그렇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영화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이죠 영화는 뭐라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으로 글을 썼죠 사실은 영화를 하셔야겠네요 아이고 대로 목포 영화를 그러게요 쌤이 나중에 어떤 길을 택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영화로 또 하시면 이 방송에 엄청난 자료가 들었는데요 네 나중에 영화를 포기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저 감독이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여자 에로 감독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영화 한편 그냥 보면 쉽게 얘기하거든요 돈 아깝다 그럴 때도 있고 진짜 재밌다 실제로 넌 아까워 근데 좀 그래도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네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모처럼 강원 선생님께서 막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이거 프린터 해와 막 이런 거 네 굉장히 고울들인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쌤이님 작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한 것 좀 넣어볼게요 저희 동시에 같이 가서 보죠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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